흥민이는 원래 이렇게 뺨 때리면은 흥민이는 흥민이 팬들이 사과해라고 막 진짜 막 계속 채팅창 도배하거든? 근데 니 때리면 사과해라는 말이 하나도 없네 제 팬이 없거든요 아니 나는 여러분들 근데 니는 좀 그게 있는 것 같다 뭐라고 해야되지? 왜 안뜰까? 제가 압니다 어 말해봐 철구이님의 똥바지가 아니라서 아... 또 이렇게 하네 내가 하나만 할게 블랙리스트 1 그러면 다 성공했었어야지 블랙리스트 1 비글즈 1 비글즈 1 제가 혼자 있으면 좀 다운돼요 누구랑 있으면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혼자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 혼자가 있고 우울하고 텐션 떨어지고 마! 니 요 간전도가 오나? 내가 니 걷어줄게 아 여기로요? 니 저 요 간전도 근처에 하나 방 잡으면은 내가 한번 걷어줄게 니 뭐 누구랑 연락하면 니 형이 영입할 수 있나 근데 형이 페이스북 팔로우 몇입니까? 페이스북은 안한다? 만명도 안 느끼다 왜 블랙리스트는 방송으로는 아예 안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좀 큽니다 일단 페이스북이 크다고 하는데 내 아는 제일 친한 동생 중에 페이스북이 짱있거든? 아 테일이요? 금방 못 이기면 언급도 하지마라 이길 수 있나? 테일이 근데 페이스북 삭제됐다 아입니까 아이디 그래 인마 그래 유튜브로 넘어갔다 아이가 유튜브로 이길 수 있나? 제가요? 저는 못 이기죠 턱형이 말이다 턱형요? 마 턱형 전화해보라 아 형님 친구 아닙니까? 어 맞다 그렇죠? 보였습니까? 없다 아니 턱형이 이상하다 만나면 오 봉준이 봉준이 오 봉준이 봉준이 우리 봉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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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진짜 어색한 말처럼 봉준이 밥 먹었어? 그렇죠 봉준이 밥 먹었어? 이게 왜그래 걔 진짜로 턱형이 좀 낯가립니다 아 진짜로? 네 친화력이 없어갖고 제가 이제 또 블랙리스트 친화력 담당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블랙리스트에서 진짜 빼고 싶네요 진짜로 아 근데 아니 그냥 블랙리스트에서 한 명씩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누구랑이요? 기뉴다랑 진짜로 진짜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기뉴다랑 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기뉴다랑 트레이드 저랑 기뉴다랑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기뉴다랑 키가 160산데 야 니 그러면은 네 블랙리스트는 2인자 누군데? 저요 아 씨 이봐 망하는 이유가 있네 근데 저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1인자가 아닐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추세를 봤을 때? 요즘 추세를 봤을 때? 근데 그건 또 아니죠 응 턱형이 질차자씩 50만 넘쳤네 아 형님 몇십니까? 나 28만 형님 질차자 비해서 진짜 많네요 어 나 질차자에 비해서 시청자가 진짜 많다 그래서 내 방은 좀 충성심이라고 해야되나? 그게 진짜 세다 충성심이요? 나 형님 이것밖에 알았는데요? 응 형님 까는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맞다 형님이 위로 생각하거든요 형님 믿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이 BJ 위에 있다 시청자분들이 BJ 위에 있다 시청자분들이 BJ 위에 있다 어 좀 약간 의리지 의리 아니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우리가 준비했던 컨텐츠 못하면은 그거는 근데 말을 할 수 없겠다 준비했는데 맞지? 그렇죠 왜냐면 또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준비 많이 했거든요 예 아 근데 일찍 비오면 뭡니까? 그니까 여러분들 내일 비온다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내일 5시쯤에 이제 R방송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일 만약에 100% 비온다거든 강수량이 80%라가지고 형님 지금 큰일 났어 아 칠봉이님께서 이파리께 감사드립니다 칠봉이님께서 이파리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드립니다 야 너 아까 전에 쌈쌀 한번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어 가능하겠나? 떠나줘 오케이 아니 형님 근데 확 캠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아 저분이 아니에요 쌈쌀은 가능하나? 가능하죠 오케이 여러분들 블랙리스트식 아 이렇게 묻은거 오케이 블랙리스트식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블랙리스트가 리액션하라는 또 오지거든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식 쌈쌀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하 omi 으에에 으아아아아아 으으어 크리 Jurassic Park 형님 팬들이 이래서는 안좋아하대요.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아니 이게 이런 거 싫어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배도 좀 까주고 해줘야지. 배요? 응. 그래 배도 좀 까주고 해줘야지. 다시 해봐. 배도 좀 이렇게 까주고 해줘야지. 해봐. 그래 좋네 좋네.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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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괜찮네. 그래 좀 이렇게 다르잖아. 그래 그래 그래. 오. 그래. 음. 그렇게 좀 이렇게 배고 좀 이렇게 까주고 해줘야지. 니 달리는 거 뭐 잘한다며. 그 달리겠는데 회원님. 어 우리 한번 보자. 오. 달리는 거 한번 보자. I cannot be the kids. Zu reinflat. 아 이거 좋네. 야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야 이거. 야 이거. 야아 이거. 이야 이거 좋네. 아 이거 블랙리스트식 아 이런거 블랙리스트식이잖아 야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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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탐나는데 얘 진짜 탐나는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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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좋았어 형님 이거 원래 어떻게 하는겁니까? 몰래하는거 보셔야 됩니까? 이거 내꺼 아니야 몰래 어떻게 하는겁니까? 무헨터식 무헨터식 보여주라고? 아 여러분 그거는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다 보여주고 내일 합동방송할때 우리 내가 손자 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가 손자 형님 500개 감사드리구요 Hero 아랫 흐흑 황 에헙 신난다 엉 엉 엉 흐흑 이게 뭐 엔터시? 나도 이거 써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너는 아까 그게 나아. 그게 나다고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진짜 안 돼요, 왜? 근데 그게 나아. 그게 신선했어. 그게 신선한 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할 때는 좀 더 앞에 서야 돼. 앞에 서야 돼? 형님 이게 선 좀 이상하다. 아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라고 그러셔도. 야, 남순 로겐도 너 할 줄 아나? 아니요. 아, 그러면 딱히 전해진 거 없잖아, 형님. 어, 그렇지. 이제 프리스타일로 하는데? 그렇죠. 할 수 있겠나? 그럼 되죠. 어, 한 번 해보라. 형님 어떻게 하신 거, 형님 어떻게 합니까? 아, 일단 이부터 한 번 보자. 남순 로겐 한 번 보자. 오케이, 좋았어. 남순 로겐. 남순 로겐 뭐 했었지? 가자. 남순 로겐. 남순 로겐. 남순 로겐. 뷰로 타임. 남순 로겐. 남순 로겐. 4, 2, 3. 자, 닉탈아, BJ. 다 도움이 컴줄러, BJ. 5번 체킨나. 세션 컴줄러, 매일이 미쳤나? 세션 컴줄러, 요. 나이세션 컴줄러, 요. 나이세션 컴줄러, 요. 나이세션, 나이세션. 원피커러, 요. 나이세션, 나이세션. BJ. 남순 로겐. Vice Lady. Come on the BJ. Come on the BJ. 1, 2, 3, come o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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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오케이. 핸링이 무지다. 우미파인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들어줘봐. 모르겠네. 오케이, 컴퓨터 했네요.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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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얘기해. 무걸이 울렀다. 존나와 껏발이. 아니, 존나 재미없는데. 아니, 형님. 형님, 나가라잖아. 아니, 존나와 껏발이에요, 지금. 아... 내가 웃긴 것 같아. 근데 이거 남순이 형이 있거든 별로 재미없지 않아, 아닙니까? 아, 이게 부모님을 좀 살리기 어려워요. 아, 이거 살렸었는데 이거 안되네, 이거 안되네. 아, 씨. 아, 니 또 뭐 또. 피스라기 리액션 있나? 네? 아, 요새 리액션은 잘하는 것 같고. 아, 진짜. 아, 우리 또 김봉 쪽 빡대갈리로. 네, 열한개 감사드리고요. 네. 아휴. 우리 최악의 세대 싫을 때 그런 리액션 계속 우려목 보이죠? 뭐? 최악의 세대 때. 아, 최악의 세대? 야, 오랜만에 최악의 세대도 한번 보고 싶다. 아, 별로요. 아, 예. 기억이 있어, 인정은 오랜지요. 아, 진짜로? PPAP는? PPAP 하죠? 아, 근데 PPAP는 맞지? 너무 사고를 잃어가지고. 그렇죠. 무마해요. 사실은 PPAP 재미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나는 얘 쌈싸랑 재미있는 것 같은데. 왜 시청자분들 재미없다고 하지? 형님, 저는 원래 딴방길 가사는 유선 딱 좋다는데. 형님 옆에 있는 살짝 좀. 저런 코트 같은 틀은 것 같은데. 제가 맞춤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방 시청자분들은 약간 안 좋아하는 거야. 어. 아니면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왜냐면 내 방 시청자분들은 다른 방 가서 많이 보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내 방에서 너랑 합동방송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내 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랑 합동방송 한다고 하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노잼 노잼 막 이렇게 도배해야 되거든. 근데 너랑 했을 때는 어, 빨리 빨리 해라 빨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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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었어. 형님, 내가 전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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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알바 틀어준 거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어머, 뭐야. 아, 우리 또 신기뻔우님께서 12도상 감사드리고요. 알바 틀어준 거 뭐예요? 어. 야, 잉여춤? 너 할 줄 알아? 아, 그냥 했는데. 형님 막 팬들이 싫어하던데요? 어,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볼게. 내가 진짜 한번 볼게. 잉여춤어. 오, 잉여춤어 한번 보자. 이거 사람을 좋아했는데. 오, 형님 너무 팬들이 싫어하더라구요. 오케이. 보자. 어. 어. 오, 유매. 안 좋아하더라구요. 이거 신전한데? 아, 아니 나 지금 너무 좋은데? 필사기거든. 오, 오, 오. 어떻게 하지? 너 내가 봤는데. 좀 약간 재미있어진 거폭형님 같애 왜? 거폭형님? 재밌는 거폭형님 같애 재밌는 거폭형님 같애 지금 형님도 피실 것 같은데 야 에어컨 틀어줄게 좀 자기들아 근데 가십니까? 제가 틀어놓은 거 아 죽어놨네 여러분 이제 형님 100 넘죠? 응? 난 110 저 90 넘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연락을 합니다 더 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해도 이렇게 뭐 재밌다고 케미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은 취소 아 그 예정으로 했던 그 컨텐츠는 뭐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어 그렇게 하고 왜냐면 토요일날은 못해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어 저기 어디야 그럼 내일 여캠이랑 뭐 핫동방송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 정말 방정하고 상당히 훨씬 되니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응응 진짜 우천 취소 특집이네 말 그대로 그쵸? 어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아 그럼 안 되겠다 루키 중이라면서요 어 루키를 부릅시다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하라고만 이렇게 부르면 다 오겠냐 형님 봉스토컬 봉스토컬 만들어야 돼 저거 아니 근데 누가 오겠어 네? 형님 생활은 루키는 거잖아 아프리카에 지금 지금 내가 여캠 중에서는 혜인님 혜인님이요? 혜인님이라고 여캠 많이 안 보거든요 여캠은 아니고 이제 롤 하시는 분인데 네 혜인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남캠으로 봤을 땐 너 저 여캠인데 이거? 아니 그니까 아 남자로 봤을 땐 너 유망주 루키 아니 근데 나는 얘를 여러분들 그 뭐지 언제부터 봤냐면 얘가 최악의 세대 했을 때 존나 뜬금없이 철구 형 디스 했을 때 진짜 또라이 새끼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난 깜짝 놀랐던 게 와 철구 형 디스 할 때 아니 그때는 근데 형님 아프리카 아예 모르고 시작했을 때 보지도 않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철구 한 대 가지고 도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응 철구 초밥이다 어? 철구 내가 가자 너희가 이제 철구 이긴다 응 형님 가르쳐서 저는 당연히 어라 그래서 갔는데 불릴 땅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내려막길 걸었죠 아 진짜로? 예 아니 진짜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철구야 아니야 저는 그때 막 이제 철구 모가지 끌어내리겠다 모가지 끌어내리겠다 철구지 내가 잡는다 이게 뭐 존나 있거든요 어 아 진짜 방송 초반에 그래서 그때 쓰레기 탔다가 또 악착같이 절벽에 손톱에 피 박으면서 아니 근데 지금 즐겨찾기 많던데 그렇죠 몇 명인지 10 몇 명인지 10만 넘습니다 아 진짜로? 오 21세트에 한 9만원 됐었는데 제가 따로 이 솔로로 오픈하면서 좀 더 줍을 드렸죠 아니 그럼 지금 최악의 세대는 다른 멤버들은 뭐해 왜왜왜 말해 성민이라는 소문 있더라고요 뭐 배달한다고 무사닌 이제 입을 해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성민이가 그렇게 됐지? 아니 왜 성민이가 그렇게 됐지? 성민이도 재밌는데? 왜 그렇게 됐지? 성민이도 재밌는데? 성민이가 재밌죠? 성민이가 재밌는 중인데 아니 근데 너희들은 이제 핫동화상은 내가 봤거든? 봤는데 진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프리카를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재밌었는데 아프리카를 점차 아니깐 무서운 걸 알고 이제 안 하더라 그렇죠 그게 제일 컷다고 이건 정말 자극적이거든요 완전 방송 2일차 이럴때는 그냥 고기 먹는데 방지에다가 인웅 먹던 게 없네 억울거라고 인웅 먹던 게 없네 아 좋네 야 다시 뭐 했으면 없냐? 다시 뭐 했으면 없냐? 근데 막 형동샘처럼 못하죠 아 컨셉 장점 그렇게 새롭지 않을까 어? 뭐 형님? 아 저 하려고 할 수 있죠 근데 연기니까 저희는 공투로 이런 연기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야 그 최악의 세대 내가 인수해도 되냐? 우리 진짜 백사사장입니까? 인수한다고 형님? 바빴어 아 진짜로? 왜? 몰라요 그게 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일 컨텐츠 할 때 이제 성민이도 좀 같이 해야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성민이 불러라고 했는데 성민이 바빠? 바빠지 않는데요? 아 진짜? 이거 안뜨겠네 이거 형님 저 담배 좀 피우고 올 테니까 바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나? 아 저 담배 앞에 차물이 존으로 됐거든요 하여튼 엉뚱 띄어로 한 개는 못 뵀었는데 진짜로 나갈 때까지 탄 게 딱 피우고 그 뒤로 한 번은 못 뵀다구요 어 알았다 피곤다 피곤다 어 수금도 좀 하고 어? 수금도 좀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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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좀 주십시오 아하 참 아 빨리 피곤다 아니 근데 여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기훈이 방송으로 켰는데 내가 지금 익숙한 닉네임이 많은 걸로 보아서는 여기 지금 기훈이 팬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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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이거 내가 보던 채팅이고 보던 닉네임이라가지고 아니 기훈이구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 새벽 아 여러분들 내일 10시에 켜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합동 방송하게 돼서 10시에 못 켤 것 같은데 형님들 저 새끼 뭐하노 마 아니 그 놔둬라 그렇게 어 10시에 못 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대신 여러분들 점심에는 무조건 켤게요 여러분들 예 민심 조진다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오후에 무조건 켤게요 여러분들 어 뭐라고? 케이... 야 근데 케이 형님 내일 부를까? 어 왜냐면 우리 나 잠을 하나도 못 자가지고 음 공집 쓸게요 여러분들 야 내일 아 우천시 특집 여러분들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내일 우천시 특집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 내일 우천시 특집 뭘로 할까 음 일단은 이거 뭐야 저기 그 뭐야 기운이 왔는데 재밌는 거 한번 해야되는데 어 아 행군이 재밌냐 아니 근데 여러분들 기운이랑 케이 형님 좀 잘 맞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기운이랑 이제 뭐 술 한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두 번 먹을 때마다 애가 재밌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음 음 아 이게 참 내일 우천시 만약에 내일 비 안 오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컨텐츠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예 아 씨 내일 우천시 특집 방정하고 기운이랑 한번 얘기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음 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아니요 뭐 밤에 이제 하겠죠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은 예 점심방송 원래 점심방송 하기로 했거든요 그니까 뭔지는 밝힐 수 없는데 왜냐면 이게 일회성 컨텐츠가 아니라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라가지고 만약에 내일 비 온다 하면은 못하는 건데 뭐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음 음 음 음 오케이 체세대 체세대 패러디라 체세대 패러디라 음 최악의 세대 패러디라 음 음 케이형님 전화해봐라 야 근데 케이형님은 저기 어디야 서울에 있는데 지금 오겠냐 어 못 올 것 같은데 음 케세대 음 흠 온다고 했다고? 케이형님 지금 방송중이야? 잠시만 보자 흠 흠 흠 흠 야 케이형님한테 전화해봐라 어 봉방계를 한번 참고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글 많이 적어주셨다고 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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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악의 세대라 아 이게 우천시 특집인데 내일 또 잘되야될텐데 음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제일 흥하는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레나에요 예 왜냐면 지금 그 뭐야 어 저기 레드카펫도 지금 설치돼있고 어 제일 좋은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레나인데 음 또 이제 여캠 서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부산이라가지고 음 흠 흠 흠 야 그리고 콕 아니다 아니다 이것까지 말하면 안되겠다 흠 형님 흠 똥건덕이 떠서다진다고 응 똥건덕이 떠다진다고 똥건덕이가 또다진다니 이 새끼야 수화 미화건가 똥건덕이던데 똥건덕이던데 똥건덕이도 흠 아니다 야 케이형님 케이형님 전화해봐 케이형님 전화해봐라구 케이형님 전화해봐라구 컵라면 그... 건조수프 케이형님 전화해봐라 이새키 말이면 안노 또다니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거죠 흐흑흐흐흐흐흐흐흑흐흑흐흫 아니 요리넣었나 요리넣었나 케이형님한테 전화해봐라 알겠습니다 음 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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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야 옆에 있네 바꿔버려 뭐여? 형 지금 마이크 껐거든 적당히 안 올려라 진짜 농담하는거 하나도 안 무섭다 아니 진짜 안 끝나? 왜? 어째? 형님 싸움 칠 것 같은데 돌았나 새끼가 진짜 이제 형님 주먹이 공부하는 거 봤는데 새끼가 번드? 무슨 거 새끼야 카운트 후기 새끼야 나는 이걸로 안 치워 이걸로 그럼 뭐로 치는데요? 이거 나 이걸로 친다고 왜요? 왜 이걸로 친다고? 아니 이게 있는데 왜 이걸로 친다고 난 이걸로 친다고 이거 그리고 뭐 갔노 이거 도라에몽 주먹이요 도라에몽 어 존나 통통하다 어떻게 주먹에 살 찌냐 도라에몽 도라에몽 많아지고 있는데요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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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야 거기 있는 대장 한번 바꿔봐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몇 기고 저 저 38개입니다 아니 그 옆에 있는 대장 바꿔보라고 아 저 받으세요 계속 바꿔보라 하잖아요 아 제가 무슨 뭐 왜 하하하하 예 형님 왜 어 예 형님 내일 뭐하십니까 내일 그 별풍선 받아야지 별풍선 받는다 음 그 별풍선 감전동에서 받으면 안됩니까 아 거기 있는 턱 안좋아 아이씨 오늘 그 기운이 몇개 받았냐 어 어 왜 그렇게 받았지 잠시만 저 여행님 어 저 3600개 여행님 형님 형은 그 몇개 몇개 터셨냐고 좀 물어봐줘 싫은데요 싫은데요 형은 45000개 터셨거든 아 아 45000개 터셨다고요 어 형님 지금 스피거 스피거 폰이죠 어 지금 형님 십방 시청자분을 듣고 있죠 듣고있지 형님 저 K형님한테 별풍선 왜 싸요 아니 저한테 아니 저 저한테는 안 쏘고 왜 K형님한테 쏘는거지 진짜 얼굴 때문에 그런거에요 사실 궁금해서 그런데 진짜 그렇대요 윈님 어 얼굴 때문에 그렇대요 잠깐만 채팅창에 대답 올라오면 얘기해줄게 잠깐만 너한테 쏘는거보다 K가 재미있어 인마 응 미안해 금마 아이디는 뭡니까 바로 블랙리스트 넣으려니까 블랙리스트 넣으려면 그 종반만 따는 그 블랙리스트 자 아 반박불가 형님 얘네께서 뭘겁니까 말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봉준이가 내가 판매필에서 진짜 피로해서 부르는거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피로하네 피로하네 피로해서 부르는건 형이 가고 그러고나서 뭐 봉준이험권 한번 받으면 되고 봉준이험권 한번 봉준만 해도 부르는건 형이 가게 오? 오? 잠시만요님 응 전화번호부가 필요하다고 좀 잘 돌려서 말해요 응 형님 여보세요? 어 봉준형님이 방금 잔악했는데 형님은 필요없고 형님 전화번호부가 필요하대요 나 이 새끼야 뭐하노 이 새끼가 진짜 그러면 내일 전화번호부를 보내주면 되니까 네 나 딱 한 명만 줘 누구요? 누구? 민... 서... 내꺼 다와줄게 민... 서... 이 새끼 안돼 왜? 아 안돼 안돼 이 새끼 부상오면은 왜? 민서 뺏길거 같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새끼 아닙니다 제가 보니 형님은 형님 얼굴 보고 사귀지 않습니다 아 아니야 민서 내 얼굴 보고 사귀어 나는 민서 얼굴 안보고 사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때리게 장난칩니까? 하하하하 엄청... 엄청난 치는거 같아 얼굴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내일 일단은 방종하고 내일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죠 아니 강수 진짜 어떡합니까 제가 배울거 같은데 느낌이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내일 강수 확률이 80%래 하... 하... 여러분들 오늘 10시에 키기로 했는데 에... 좀 약간 늦게 자는 그걸로 음... 내일 낮에 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낮에 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응 유도하라 하시는데 저는 유도해도 안타죠 형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얘 좀 팬가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팬가입 그냥 뭐 질식에찾게 많이 해주세요 형님들 아니 팬가입 좀 해주세요 얘 왜 이렇게 팬가입을 안해주냐 다 여기 건방밖에 없냐 가난한건 어떡합니까 팬들이 아니 뭐 우리방팬분들 안가나네 그래도 저기 어디야 하나씩 이렇게 팬가입 이렇게 많이 해주셔 황희팬들 감사합니다 응 진짜로 우리방은 이렇게 근데 무기욕이라고 채팅 치는 사람들이 다 건방이네요 어 아 우리는 채팅만 쳐 귀엽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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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공지 쓰고 이렇게 내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뭘 수배해요 진짜 열받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계열받으니 계열받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구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표는 K형김입니다 내일 뵈요 형님들 안녕 들어가세요 형님들